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 정책이 종료가 되었죠 18년도 7월에 뜬금없이 시작되었었던 이 정책이 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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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중간에 인하하였다가 감면으로 조건이 바뀌기도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자 인하라면 차량가에서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차량가 자체가 하향 변경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인하 조건인 것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하지만 감면은 말 그대로 감면이기 때문에 원 차량가에서 견적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이 개소세를 저희 딜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혼란의 논란의 정책이 끝나니까 속이 시원한 편인데요 하지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겠죠 자 그럼 바로 개소세 정책 변동이 가져온 견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보기 전에 먼저 개별 소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정의를 간략하게 한번 내려보자면 과거에는 사치품의 소비 억제 명목의 세금이었었지만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최근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교정세적 의미의 세금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경차, 승합차, 화물차에는 붙지 않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바로 견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부 견적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7월 이전 견적을 한번 보시면 개별 소비세 감면 금액이 233만 4,141원이었습니다 월 납입금은 58만 835원이었고요 취득세는 260만 4,320원이었었네요 동일 조건으로 산출한 7월 견적입니다 개별 소비세 혜택은 없고요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세제 혜택 금액인 143만원만 존재를 하죠 여기에서 143만원은 무엇이냐 개별 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랍니다 7월 이전 감면액과 7월 이후의 감면액의 차이는 90만 4,141원, 월 납입금은 58만 835원으로 할부원금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 소요비용, 즉 초기 비용이 기존의 1,995만 7,179원에서 2,034만 4,400원으로 상향되었죠 그 차이는 38만 7,221원 차이로서 60개월로 나눈다 그러면 월 6,453원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8만 7,288원의 납입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초기 비용을 일치시켜서 할부원금을 좀 달리해가지고 월 납입금의 변화를 좀 안내드리고 싶었었는데 할부원금은 10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비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6,453원의 견적 차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금액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크게 올랐다, 적게 올랐다 라고 안내해드리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계속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점이 있죠 바로 차량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7월 이후에 기존 옵션을 포함해가지고 4,938만원의 차량이 4,884만원의 차량으로 차량가가 하향이 됐죠 그 차이는 54만원 제법 큰 액수입니다 개소세 감면 혜택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90만원은 사라졌지만 차량가로 54만원이 더 저렴해진 거죠 그 차이는 36만원 6월 견적과 7월 견적 차이에 있었던 38만7천원과 유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이 부분은 도대체 왜 발생이 된 걸까요? 6월 초에 국산차 세금 역차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되는데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으로 매겨지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매겨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여전히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기준을 공장 반출 가격에서 18% 인하한 가격으로 설정을 한 거죠 견적을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8 기준으로 해서 개배소비세 감면 정책의 종료로 약 9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과세표준 경감 제도를 통해서 환원된 원 차량가 대비 54만원 하향된 차량가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렌트 견적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렌트는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최근 조건이 좋기로 소문난 3대장 업체인 BNK, KB, 하나캐피탈로 인기 차종들의 견적을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BNK입니다 요즘 견적이 좋기로 소문난 렌트사인데요 6월 20일에 산출했던 그랜저 견적입니다 48개월은 89만 3,500원 다음은 7월 조건의 동일한 차량의 조건인데요 차량가가 6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48개월 기준으로 해서 월 2만 6,500원이 줄어든 86만 7,000원의 견적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60개월도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견수는 하나 BNK의 6월 견적과 7월 견적 비교는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7월이 되면서 잔존 가치를 더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 자주 보셨다면 잔존 가치가 높으면 월임대로는 다운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안내를 드리자면 잔존 가치가 60%인 차량은 나머지 40%에 대해서 차량가로 견적이 산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 가치가 높은 차량은 보통 인기가 많거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겠죠 반대로 인기가 없거나 비선호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가 낮은데요 잔존 가치가 40%인 차량은 나머지 60%에 대한 차량가로 견적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B&K 그랜저 견적 같은 경우에는 48개월 기준으로 해서 기존 54%의 잔존 가치가 58%로 60개월 기준으로 했었을 땐 45%의 잔존 가치가 49%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역시나 핫한 KB 캐피탈로 스포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는 견적 말고 잔존 가치의 변화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변화가 없죠 67만 1150원의 48개월 견적과 62만 9220원의 60개월 견적이 각각 66만 8천 3백원과 62만 8천 170원으로 소폭 하향됐습니다 수영아 이거 견적 잘못된 거 아니지? 몸짓이 제일 많이 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캐피탈 쏘나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에 산출했던 견적인데요 48개월 기준으로 해서 월 68만 6천 4백원 그 다음에 60개월로 65만 6천 4백원의 견적을 보였습니다 7월 들어서 소폭 하향된 48개월 기준으로 해서 견적은 월 68만 5천 3백원 60개월로 월 65만 3천 2백 90원의 소폭 하향된 견적이 보였습니다 채팅형님 이거 견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주시고 모든 렌트사와 모든 차량의 견적이 하향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렌트사들의 견적이 오히려 하향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향된 렌트사 또한 존재는 하긴 하지만 그 폭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할부는 개소세 감면 종료와 개소세 표준 경감 제도 시행에 따라서 납입료가 올랐는데 렌트사는 왜 더 저렴해졌을까요? 한 메이저 렌트사의 담당자는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장기 렌트는 과세 상품이 아니고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 경감 제도로 인해서 치등원가 감소와 내부 수익률에 대한 인하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렌트는 차량을 구매하기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개소세 감면 혜택 종료와 새롭게 시작된 과세 표준 경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견적 변동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정책 변경으로 인한 견적의 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히려 렌트로는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저 여러분들은 저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 갑자기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아무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같이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 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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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